춘천 의야모는 수도권 상수원이면서 지역 시민들에게 소중한 쉼터입니다. 그런데 이 호수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그 현장을 이우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. 춘천 도시모수인 의야모 바로 옆에 산책로입니다. 길을 따라 쓰레기가 가득합니다. 음식 배달 용기는 기본, 페트병에 아이스크림 포장지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. 부유물과 뒤섞여 있습니다. 그리고 버린 걸 보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, 쓰레기가. 호수 하류 쪽 산책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갈대밭 사이사이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. 빛바랜 페트병에 다 삭은 스티로폼이 허다합니다. 농약병도 발견됩니다. 의야모 안쪽 섬에는 쓰레기가 얼마나 있는지 취재진이 직접 배를 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수풀이 우거진 곳마다 쓰레기가 가득합니다. 그 사이에서 새들이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. 스티로폼을 쪼아대는 모습도 눈에 띕니다. 30분도 한때에 카누 한 척이 가득 찰 정도로 쓰레기가 모입니다. 잠목하고 갈대 사이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. 잠목과 갈대가 치워지지 않으면 일반 저 같은 사람들이 치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. 춘천시가 의야모 일대에서 거둬들이는 쓰레기는 한 해 100톤 정도. 주워도 주워도 끝이 나진 않습니다. 올해는 기회에 비해서 사업비도 좀 늘고 수풀 속이나 이런 작업하기가 곤란한 구간은 고모포트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예정입니다.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도시 모수. 누군가는 버리고 누군가는 줍고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